아 지금 산에 안개가 많이 껴갖고 아 시야가 잘 안보여요 이쪽으로 이렇게 시야가 보이고 반대쪽으로 어 반대쪽으로는 바닷가 라서 아 안개가 별로 없어요 그 저 캄보디아 친구 삼남 웃지말고 마 바보여 아이고 섹시해 올라갈수록 지금 안개가 너무나 많이 껴서 아 여기 가장 어 캄보디아 친구가 지금 등산 틈에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스탑 댄스 춤 댄스 춤 한번 춰봐